10편 98편 1절에서 9절 말씀 새 노래로 여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으미로다. 여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와 앞에서 큰 물음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므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 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10편으로 나누는 축복의 말씀. 가정예배 그 네 번째 시간으로 10편 98편 말씀을 통해서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한다는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세 번에 걸친 가정예배는 10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심을 10편 16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일터를 미리 줄로 재어서 우리에게 복을 누리도록 준비하셨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동행하면서 인도해 주셔서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영생에 대한 소망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의 역사를 나누고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 축복의 기틀 안에서 살 때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이 축복을 누리면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환란의 때가 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거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여서 우리도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셔서 죄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심판 때는 더더욱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준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회복으로 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보고 항상 찬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이 있을 때도 찬양하게 되고 환란을 당할 때도 승리주심을 찬양하게 되고 심판 때에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용서하심을 바라면서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이냐 했을 때 감사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찬양, 기쁨의 찬양이 우리에게 항상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 이 지편으로 나누는 축복의 말씀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의 근원되심을 환란 때에 기도해야 됨을 심판 때에도 우리가 회개해야 됨을 그리고 우리를 찬양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으면 이것을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까지 우리가 나눔으로 지편으로 나누는 축복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연수 강의지 지편 6권에 의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지편은 총 9권으로 왕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드리게 되는 찬양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죠. 새 노래로 여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기서 벌써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새 노래로 즉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제목으로 새로운 내용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기이한 일을 행하사. 즉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인간의 사고와 한계 안에서 경험 내에서는 이런 일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위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방법으로 행하시는데 이것이 너무나 기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의 전능하신 오른손과 그의 거룩하심, 그의 약속을 이루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그 계획을 실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는 기이한 구원의 역사를 새 노래로 찬양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란 때, 우리가 심판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기로 약속하신 극률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기로 약속하신 영적 승리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는데 너무 놀랍게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이 일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할 수 없어라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새 노래로 찬양의 갱신의 역사를 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명해 주냐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게 돼요. 세상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왁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다다. 즉,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의 역사가 온 세상에 적용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 에이, 누가 그거를 인정해? 그 우연이지, 그거는 너희들의 해석이지.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없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항상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실 때 에이, 그건 너희들이 착각한 거야.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일인데 너희들이 그걸 하나님이 한 걸로 해석해버린 거야. 이렇게 얘기할 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강의에서 돌보실 때 야, 그렇게 만나가 있다는 거, 매출하기가 나온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꾸며낸 이야기야.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들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았냐는 거예요. 40년이에요, 40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난한 땅을 주실 때에도 그 가난한 땅을 점령하게 하실 때에도 사모엘과 다윗과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에도 항상 드러내셨던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다였어요. 우리 교회사도 사실 우리 가문의 역사도 나 개인의 역사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약속한 걸 이루실 때 이렇게 이루어주시는구나. 나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시는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와 강의의 집을 만드는 거 그리고 강의의 집을 또 이렇게 강의로 만들어서 승리한 삶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이 일 멈추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 방식으로 그냥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 유일한 방식이었다면 저 이거 계속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여러 장소로 옮길 기회를 주시고 옮길 기회를 주시면서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지만 제가 처음에 이 방송을 만들 때만 해도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오직 이 자리에서 함께 하지 못한 분들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다. 그분들에게 말씀의 공급함이 멈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으로 했는데 이 생각을 실천할 수 있는 제도를 미리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생겼어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오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힘든 시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더 열심히, 더 꼼꼼하게, 더 자주 말씀의 교제를 이루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의 종들에게 맡기신 일은 멈추지 않게 미리 준비해서 인도해 주세요. 이런 일을 나눌 일이 지금 강성성경연구원 안에서도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멈추지 않았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되는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사를 우리에게 계속 확인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본 나라들로 하여금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당과 같이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5장 21절 후반절 말씀을 봅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3절마저 봅시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셨던 건 뭐냐면 이 인자와 성실하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꼼꼼하게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이루고 계심을 보여주는지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루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일하시고 더 많이 일하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의 기쁨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것을 찬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4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로 이렇게 찬양을 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앞서 경험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을 찬양하게 했는데 이 찬양이 우리에게서 멈춰지지가 않아요. 이 찬양이 자연스럽게 확장돼요. 이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을 볼 수 있는 모습을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본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어. 나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백성이 되고 싶어. 나도 그분께 사랑과 의사랑을 실천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충만하게 누리고 싶어. 그래서 나도 하나님 백성 되고 싶어. 이 마음이 들게 하셨을 때 우리로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여러분도 오십시오. 초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서 나오십시오. 초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찬양이 온 땅의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만 찬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만 승리를 경험한 게 아니에요. 우리만 구원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우리만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랑을 맛보고 싶은 사람들, 이 구원의 역사를 나도 맛보고 싶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러 나오고 우리는 이 찬양에 초청하는 사람, 이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 이 찬양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은 온 땅의 찬양으로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능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충만해집니다. 이게 이제 교회 성장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점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실 때 예배 반주자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70년대 초중반이니까 뭐 지금처럼 다양한 미디어가 없었잖아요. 미디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찬송과 반주를 틀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희 삼남매한테 의무적으로 가르친 것이 피아노였어요. 왜? 새벽 예배도 반주가 필요하고, 수요 예배도 반주가 필요하고, 주일 예배도 반주가 필요하고,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봉사로 들어오면 감사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쉽지 않잖아요. 매일 새벽 예배를 나와서 반주한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주일날 새벽 예배에 반주자에게 꼭 나와주세요 얘기하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내가 그래도 억지로라도 끌고 갈 수 있는 사람, 데리고 갈 수 있는 사람, 자기 자녀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에게 반주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저희 형도 제 동생도 다 반주를 했어요. 저만 삐딱선을 타고 안 했죠. 그런데 교회가 성장할 때 어때요? 찬양의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5절과 6절을 없죠. 수금으로 여와를 노래하며,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하며,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왁에 즐거이 소리칠 쪄다. 각각의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 찬양대가 너무나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찬양대, 성가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전체를 보면 처음에는 목회자 집안 안에서 다 처리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재능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저 부분에 재능 있는 사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간격해서 온 사람들이 자기 재능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 이런 일도 하게 되고 저런 일도 하게 되고 이것도 하게 되고 저것도 하게 되고 이 하는 거 하는 것마다 점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성장의 모습을 지켜보셨던 분들은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더 정확하게 이해되시고 더 생생하게 이해될 거예요. 한 예로 우리가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들 때도 전날 예배를 들 때도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아이들이 고백하는 모습이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해지는 걸 보게 돼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찬양이 너희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선언하는 이 찬양의 역사가 성장될 때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이 찬양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소망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지혜로운 거라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무엇까지 이루어집니까? 7절과 8절에 자연계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으로 가득해집니다. 놀랍죠. 7절을 보시죠.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과 즉 바다와 바다 안에 있는 모든 생물과 그 중에 거주하는 나는 다 외칠 쩌다. 그 중에 있는 사람들 다 이 찬양에 참여해라. 8절 여호와 앞에 큰 물음 박수할 쩌다. 산악에 함께 즐거워하게 놀이할 쩌다. 그래서 온 세계가 찬양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이 찬양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상징과 단순히 그런 시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의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해석하면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이 내용을 전해주냐면 10편 96편 11절로 12절을 보시죠.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 쩌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놀이하려다 하면서 더 많은 자연세계를 그리면서 이 자연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동참하는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로마서 8장 19절은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냐면 어떤 것을 깨닫게 하냐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즉 피조물들도 우리가 가인의 죄를 통해서 이 자연이 어떤 징계를 받는지를 보게 되었어요. 죄가 얼마나 이 자연의 오염을 가속시키는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이 자연세계에 나타나는 이 문화 명령도 가지고 있는데 죄로 인해서 이것이 무너지고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저주가 축적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자 피조물들도 이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연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순리를 회복해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낼 때 온 피조물들이 함께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가 그러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찬양은 온 땅에 충만한 사람들의 찬양뿐만 아니라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찬양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기에 너무 좋은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몇 해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데 많은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위기는 기후위기이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꾼이 원래 자리를 찾아갔을 때 원래 모습을 회복할 때 그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침으로 이것이 해결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5절과 6절 말씀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재능 있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사람이 어떤 학자가 어떤 과학자가 하나님, 하나님이 다신 창조세계의 질서를 회복하는데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 문제라든지 자연재해 문제라든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 지혜가 잘 적용될 수 있는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회복을 기도할 때 그것이 교회 내에서건 교회 밖에서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꾼들을 들어 쓰셨는지 이 기독교 역사는 이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9절. 9절 말씀은 궁극적인 찬양의 제목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므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즉,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나타날 때 그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심판의 기준은 그의 의와 공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가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유한복음 5장 27절로 29절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음을 찬양하는 것이 전반부에 나타났고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마지막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까? 어느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라고 했을 때 찬양의 역사가 생생하게 재현되고 갱신되고 새 노래가 날마다 넘치는 교회 날마다 넘치는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날 잠깐 오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즐겁다, 감사하다, 만족하다? 아닙니다. 날마다 이 찬양의 역사가 갱신되는 것 이것보다 더 행복한 가정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을 가졌으면 합니다. 올해 우리가 하나님의 기이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찬양의 리더가 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찬양하는 삶이 충만해지기를 기도하며 소망해 봅시다. 그래서 이 98편의 찬양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선언되는 것을 소망해 봅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럼 이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암송 고백 결단 기도 훈련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암송은 저는 10편 98편 1절 이 역사가 우리에게 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98편 1절을 선택했습니다. 새 노래로 여와께 찬송하라.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갱신되었다.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온다.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그의 이 일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손과 그의 거룩한 팔의 역사가 사람들에게 보여진다.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때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충분한 역할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이루시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일어나는 역사다. 이 내용을 10편 98편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기억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고백 결단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소망 중에 바라고 구원의 찬양이 온 교회, 온 세계에 가득한 날 우리가 찬양의 리더가 되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나아가게 하소서라고 고백합시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다섯 단계를 통해서 항상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행하신 일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함을 회개하고 네 번째는 우리가 주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심을 강구하고 마지막은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찬양의 회복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미리 확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열심히 찬양의 리더가 되는 삶을 준비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셔서 속히 구원의 역사를, 예배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를 허각하여 주시고 온 세상에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는 데 쓰임받는 일꾼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시암 아멘